про Szene 부터 치벌리 실제 병기가 너무 심하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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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중간 점검! MBC의 네온사인 아나운서 우리 현진 아나운서 하신 거 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편해요 생활로 방송을 할 만큼 외모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에요 신동 씨도 오늘 메이크업을 안 하셨네요? 두껍게 했습니다 저도 MBC랑 한 가지이죠 뽀뽀뽀 진행하는 동리동동 동동 동입니다 대단한 분들이 또 응원단으로 오셨어요 양 팀 응원단으로 여러분들 신동의 응원군 료 예성 현진의 응원군 MBC의 새로운 마스코트 아나운서 손장은 MBC 리키 마틴 아나운서 허이루 오늘 특별히 후배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러 오셨다고 특별히 응원을 준비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처음 틈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건 거짓말 백 틈이 이겼다고 전화 왔어요 다음 운동에 세 가지 코스를 먼저 끝낸 팀 도전자에게는 잔액 교환의 기회가 주어진다 A코스 사이노각 달리기 장애물을 통과한 다음 종을 울리면 코스 완료 B코스 인간 띔틀 차례로 인간 띔틀을 만들어 앞으로 이동 장대에 매달린 과자를 먹으면 코스 완료 C코스 박 터뜨리기 오자미를 던져 먼저 박을 터뜨리는 팀이 최종 승리 준비 하나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너네 100팀 마지막 코스 진출. 100팀 마지막 코스 진출. 어디 있어. 파이팅. 마우 마우. 정팀도 뒤이어 마지막 코스 진출. 양 팀 모두 박 터뜨리기만 나온 상황. 이거 어떻게 던져. 힘껏 오자민을 던지는 현진. 긴장되는 순간. 터질까. 신동도 인민임을 다해 오자민을 던지는데. 터졌다. 신동씨입니다. 바꿀 것이냐 말 것이냐. 자네 교환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신동씨가 갖고 계세요. 마음의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오늘 참 특이하시네요. 하셨죠. 네. 하나 둘. 결정의 순간. 지킬 것인가. 바꿀 것인가. 신동의 선택은.